오늘 어디가 관계나 일단은 댄스 배틀니까 기촌에 가가지고 댄스 배틀 4시간동안 기업하고 1시간동안 또 버스 타고 가가지고 저 얼굴 나면 안된대 생각해볼까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초체 1 초체 2 와 왕 초체 3 2시간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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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텍스 듣기 너무 많잖아요 안녕 다 들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탁 탁 다들 굉장히 잘고파요 처음 서는 휴게소에서 밥 먹을 겁니다 긴 요정 시작할건데 소감 한마디 굉장히 피곤합니다 반시간 잤어요 뒤에 애들 10분 자고 어때? 누가? 웰시랑 왜? 그냥 얼굴 아예 안나오고 있어 밥 먹어봐 우와 여기 뭐 많다 그래 대회의 꽃은 휴게소죠 이정재님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일자에요 많이 피곤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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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화장하기 전에 안돼요 호동을 먹었어야 했나봐 안녕하세요 뭐 뭐 이거입니까 아무거나 응 손톱톱이 낫지 않죠? 네 네 마이크 어 길벅 하여 너희 총 몇명이야? 우리 16명 아 대기세 좁겠는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힘드네요 왜 힘들죠? 5시간 동안 왔더니 5시간 뭐? 5시간 동안 왔더니 힘드네요 엉덩이가 네모가 된 것 같아요 엉사리 엉사리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이죠 원래 자신이 많이 있나 보네요 원래 항상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여 옷을 왜 안입죠? 뭐라고요? 왜? 반팔을 입고 다니죠? 하여 이제 겨울인데 지금은 저희는 불타는... 오늘 무슨 요일이죠? 불타는... 불일입니다, 불일! 불타는 일요일을 만끽하기 위해서 여기 귀찮아죠? 아니요, 귀찮은 게 아니고... 그럼요. 이거 언제까지 찍으시나요? 이거 우리 놀러 가는 건 끝까지. 그래야 뭐가 나올 건 나오지. 이런 컨셉이에요. 어떤 컨셉인 거죠? 오늘 약간 수수한 컨셉이에요. 수수하지만 굉장히 컨셉인가요? 네, 수수하지만 굉장히 컨셉이에요. 수수갱이군요. 네, 힘드네요. 화장... 화장 해야 될까요, 오늘? 눈은 좀 하시죠? 하하하하... 헤어져서... 아, 지금 할 거거든요. 지금 살짝 눈화장만... 안 돼! 왜 고인들끼리 화면을... 아니요, 활동 다 했어요. 왜 이렇게 자신 있는 얼굴, 그렇지. 수민 씨 이거 세운데요? 어, 무섭다.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... 굉장하게 나올 거 같아요. 아찔하네요! 하하하하... 하하하... 하하하하... 하하...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열심히 할게요. 이거 한 번 먹어보고 싶어요. 역시. 역시. 뭐가 역시. 역시. 카스텔라 빵. 안녕. 이제 리허설이에요. 네. 리허설은 85.14%로 해야 되거든요. 하지만 실제 파워는 3수. 어? 실제 파워는 30. 리허설 때 30%밖에 안 돼요. 리허설, 삼균쌤이 35.41%로 하래. 35. 아, 85. 수미님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편집사 어떻게 춰? 완전 좋아요. 저 머리도 폈고요. 선생님 저 나중에 잘하는지 보세요. 알겠어요. 이렇게 추실게요. 어떻게 출 거라고, 어떻게? 다시 해야 돼. 시작. 어떻게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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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힘들다. 못하겠다. 같은. 제가 남편으로 가고 싶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브이머? 카메라 왜 찍어요? 카메라 왜 찍냐고? 찍고 있는데 펑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떡해 어떡해 까자 까자 어떡해 아니 저희 가서 잤단 말이에요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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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둘 셋 귀여워 귀여워 어떡해야돼요 뭐 어떡해 나 찍을건데 그냥 왜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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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지켜보고 있어 그냥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끼고 있어요 좀 더 낫다 낫지는데 낫지는데 낫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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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원래 INFJ는 따뜻하고 약간 감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요 근래 좀 바뀌었어요.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? 조금 이상해요. 이상해요? 아니 이상해요. 왜 이상해요? 이게 너무 이상해요. 감정기복이 심합니까 요즘? 심하진 않아요. 저는 감정기복을 좀 잘 제어하거든요. 근데 요즘은 좀 슬퍼요. 왜 슬프죠? 너무 나타하거든요. 모자가 벗겨질까봐 겁나 이쁘다. 애기 무서워해요. 무서워. 내 모공이 지금 다 담기고 있어요. 떨립니다. 2만 남았습니다. 회에 힙박. 긴장된다. 거짓말 하지마. 왜? 진짜 긴장 안 돼 보여요. 뭐하세요? 왜? 긴장됩니까?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긴장됩니까? 떨려요. 긴장도 안되네 캡틴마블 캡틴마블 인어공주에 나오는 마녀 캡틴마블 마녀 이름 우슬라? 테슬라 하나 둘 셋 우와 한 번 더 할까요? 다시 올라간다 아쉽다 자 한 번 더 할까요? 닭가짱 할까요? 오케이 됐고 오케이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빠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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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다행팀 네 저희 내년에 네 엠테리건소 빨리 통화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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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